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현재 2,400선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85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이 되시죠? 실전매매정수 여러분과 종목상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급등정보 빨간맛 퀴즈와 함께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중국이 잔여수 제한 완전 폐지를 검토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정수 위원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힌트를 좀 드리면 전거래 상한가 가까이 갔던 급등 종목으로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정답 맞춰주시면 종목 공개하면서 대응 방법까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바이든 관련주들과 함께 조선업종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 전업종이 모두 다 강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언급해 드릴 때 2458 연고점, 연내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은 2607위이지만 올해 신고점인 2458은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지수 차트를 보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2451위예요. 연고점까지 불과 7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고요. 넘어갈 겁니다. 왜 넘어가냐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IT 강하죠. 제약주도 강하죠. 조선주 강하죠. 화학주 강하죠. 철강주도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전업종이 다 강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업종이 다 강세가 되게 되면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고 IT랑 제약주 이 두 개만 움직여도 지수는 신고점으로 갈 수 있어요. 26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만 강한 게 아니고 조선업도 강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기계주, 조선주, 화학주, 자동차 다 강해요. 지금 롯데케미칼도 지금 차트 보면 롯데케미칼 차트 보면 롯데케미칼도 무지하게 강하고 화학업종도 강하고 오늘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고점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돌파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낙폭가대 종목은 다 움직입니다. 낙폭가대 종목들은 IT 섹터도 낙폭가대가 있을 거고 엔터주에서 낙폭가대 있을 거고 게임주도 낙폭가대 있을 거고 화장품도 낙폭가대 있을 거고 남북경합주도 낙폭가대 있을 거고 교육주도 낙폭가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약주도 낙폭가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전업종, 반도체, 카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낙폭과대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낙폭가대가 뭐냐면 고점에서 최근 한 두 달, 석 달 동안 내리 빠진 거, 많이 빠진 거 그래서 고점 대비 한 40%, 50% 빠진 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널려 있는데 그 종목들이 모두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얘기 나올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제약주도 바이든 관련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도 이슈가 될 건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지금 12만 명, 13만 명 역담, 역대, 사상 최대 이런 얘기로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시장은 아주아주 잘 갑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유동성의 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코로나 세태는 더 난리가 난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돈의 힘으로 시장은 끌어땡겨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전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책들이 얘기들이 나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서는 찬바람 걸면 제약바이오라는 얘기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 힘에 함께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IT도 같이 가야 되고 화학지도 마찬가지고 키 맞추기를 같이 하면서 가주는 부분들이라서 전업종이 지금은 다 좋은데 특별히 안전한 섹터는 제약바이오를 찍고 갑니다만 전업종에서 낙폭과 된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약주이면서 낙폭과 되면 더욱더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포트를 꾸려간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부각약품, 영진약품뿐만 아니라 경동제약도 마찬가지. 시장이 뒤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이따 아까 문제를 내렸던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한번 맞춰보시면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들을 몇 가지를 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무기 차트로 줬던 건데 낙폭과대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오늘 그쪽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컴퓨터도 그렇고 그럼 왜 얘가 움직이느냐? 얘도 낙폭과대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빠지니까 오늘 8%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고점 대비 한 40% 빠졌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40%씩 빠진 애들이 지금 무슨 테마 상관없어요.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번역에 있는 코로나 이슈든 남북 경영 이슈든 아니면 파리 교육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탄소 배출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바닥 종목들은 다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수는 조만간에 2458을 돌파를 하고 2500을 돌파를 하고 2600을 돌파를 하면서 2607 역사상 코스피 신고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연고점 돌파할 가능성까지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급등정보 빨간말 이슈 퀴즈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바로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제약주들과 함께 코로나 관련 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영진약품하고 모나리자가 현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024.7%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 숟가락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마스크 관련 주 쪽이죠. 지금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에 많이 증가가 된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미국 대선 전에서는 미국 대선 이슈가 하도 뜨겁다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 뉴스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뒤로 밀렸죠. 나오긴 나왔는데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보지는 않았죠. 미국 대선 얘기가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미 대선이 끝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를 일단 우선 과제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제일 우선이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바닷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서는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표적 종목도 웰크론, 마스크 관련 주 쪽인데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진단키트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있는 흐름들은 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표욕 정보로 말씀드린 모나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표욕 정보 모나리자인데요. 일단 매수 가격 5,350원에서 목표치 3%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위에 보면 지금 6,000원이라든지 6,500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충분해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 목표치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끊어진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제약주 흐름들 보면 여전히 대형주 흐름들이 좀 강한데 보면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대형주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자리를 잡아주면 가벼운 애들이 움직이고 진단키트라든지 오늘 진단키트 EDGC가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밀렸는데 아직 제약주들이 폭등의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하고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국내에 있는 환자를 포화 상태가 돼서 독일로 환자를 보낸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점점 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북방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방구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위도 그러니까 38도 이 정도 있는 북방구에 있는 위치들 너무 위쪽은 너무 춥고 너무 남쪽은 너무 덥고 그래서 너무 아니죠. 남쪽도 춥고 극지방에 있는 쪽은 춥고 적도는 너무 덥고 여기 위에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위치에 있는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나라들이 잘 삽니다. 왜 잘 사냐면 과거서부터 거기가 이제 수풀이 우어지고 그다음에 사겨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다 보니까 북방구에 있는 위치들이 이제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제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서부터 아침에 이르면 쌀쌀해졌죠. 그래서 지금 북방구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진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거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은 최대 확진자 수수가 지금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따른 마스크에 대한 수요와 아마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도 지금 바닥에서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아직 거래량에 대한 급증이 없어서 그렇지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게 되면 아마 아침서부터 갭상승을 강하게 실으면서 아마 위로 한번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시면 되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매도를 다 하셔도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모나리자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급등용 중환 종목에 오는 캐몬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자 캐몬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받아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목표치를 원래 5천 원 말씀드렸는데 제가 7천 원으로 말씀을 다시 상향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 캐몬은 목표치 7천 원 보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올 겨울에서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천 원도 돌파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뭐 만 원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 이슈로 해서 겨울 동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년 1월달 2월달까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물량을 받았었던 그런 기대감에 대한 뭐 이슈가 계속 살아있어서 어쨌든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거라서 추경 매수는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 가격을 7천 원 이상으로 보셔라. 이 고점 돌파는 의미가 좀 커요. 저항 라인을 갭상승으로 띄우고 거래가 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 겨울에서 제약주들이 움직일 거를 얘네들이 감을 잡고 움직이는 건데 차라리 이런 쪽을 공략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 많아요. 물론 이제 대웅주들도 지금 강하게 SK케미칼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세게 잘 움직여주는데 먼저는 대웅주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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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제약주 여러분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떠있는 것들은 수익난 사람들만이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그 질문 종목이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답 맞추신 분들 제가 보겠는데요. 원희님하고 디토님하고 열공님하고 성투하자님이 이제 맞추셨는데 보면은 맞추시는 분들만 계속 맞추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제가 뭐 바로 기출 문제를 제가 뭐 노출시킨 것도 아닌데 자, 토박스 코리아였죠? 자, 토박스 코리아 자, 이거를 어... 이날 11월 6일 날에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면 바닥 쪽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날 그 산하 제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풀리면서 얘기들이 이제 풀리면서 그...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날 강하게 11월 5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니까 이날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관련된 이제 토박스 코리아도 이슈가 정보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11월 5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1월 5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 거래가 실리는 장대항복에다가 눌림목 패턴이죠. 눌리고 있다가 이날에서 뉴스가 나오니까 차트는 바닥에 있고 보세요. 바닥이죠? 차트는 바닥에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 관련주 소비자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산하제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풀리는 얘기들이 한 번씩 나와주게 되면 한 번씩 얘네들은 주가가 한 번씩 튀는 흐름들이 있는데 뉴스가 나왔다. 거기다가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짝짓게 매매로 매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던 거고 지금 위치에서는 전날 너무 급등을 했었어요. 전날 폭등을 한 게 25%인가 올라갔는데 28% 28%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줬고 지금도 매도해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위치인데 어쨌든 공부용으로 좋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공부만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돌리는 모양들 이걸 이중바닥형이라고 하는데 이중바닥형을 찍고 여기도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돌리는 가운데서 거리가 실렸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공략할 수 있는 패턴이 됐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저항으로 걸렸던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침처럼 튀어나와 있는 저항라인에 걸려서 그런 거고 이 부분을 물량 소화를 마무리를 하고 지수도 지수도 지금 역사상 연고점 연고점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역사상 신고점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역사상 신고점 2600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얘네들도 3500원은 가야죠. 그러니까 이 고점으로 모든 종목들이 갈 수 있는 목표치를 지금 열어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략 못 할 이유가 없고 여기서 단기 매도도 좋았지만 끌고 가서 2000원 2500원을 노리는 것도 저는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주들은 가져가면서 캐본도 보세요. 캐본도 1405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나서 결국은 끌고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물론 전량 다 사가지고 이거를 다 100% 다 가져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지만 1405원에 바닥에 싸게 샀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 절반 이하로 10%를 가져가든 40%를 가져가든 절반 이하로 비중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바닥에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항상 나오니까 토박스 코리아도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판 다음에 길게 봤을 때 2000원 목표치 2500원 목표치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가져가셔도 괜찮은 차트가 아닌가 라는 말씀 공부 내용으로 오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이 웰크론 보도록 하겠는데요. 웰크론 지금 6980원인데 이거 지금 매수 가격을 제가 7000원 정도로 뒀는데 지금 정도 가격이면 매수가 됩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6980원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가 되고요. 시장이 돌아섰고요. 돌아선 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시장이 신고점 돌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중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이 낙폭과제 종목은 다 움직이는데 웰크론도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차트가 강한 상태에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죠. 고점 대비 대략 한 30% 정도는 빠졌던 종목이라 우상약으로 시장이 약할 때거나 아니면 박스권장에 갇힐 때에서는 이런 애들은 저점으로 또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가 위험한 거죠. 만원 자리 이런 자리가 위험했던 자리인데 지금 시장은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11월 3일서부터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11월 3일서부터 해서 제가 새로운 주식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11월 2일 이전에서는 양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암흑시대 암흑시대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새시대 주식시장이 새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이 풀렸고 미국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상 신고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상 지금 신고가로 가 있는 상태고 나스닥도 이거 신고가 돌파가 될 겁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무작정하기 때문에 신고점으로 돌파를 할 거고요. 나스닥도 신고점으로 할 거고 다우도 쫓아가면서 역사상 신고점으로 사상 최대치로 돌파를 하겠죠. 그럼 기사들이 막 사상 최대치로 막 돌파가 나오게 되면 지금 닛게이도 지금 닛게이도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신고점인 것 같은데 맞죠. 역사상 신고점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아시아 증시가 저렇게 강하게 일본 증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S&P 다우전스가 역사상 신고점으로 다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2607도 우리나라도 돌파하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강하게 갈 거고 강했던 종목들도 원래 강하게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시장에서 올리기 좋은 것들에 대한 이슈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매매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크론도 모나리자도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는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서 7천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고 아까 그래서 그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매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만간에 지수가 2607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2458은 이거는 지금 몇 포인트 안 남았지만 이건 돌파했다고 쳐도 돼요. 2457이죠. 이건 돌파한 거지. 그렇죠? 1포인트 남았는데 여기에서 꺾인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스닥스는 선물지수가 무지하게 강한데 무슨 꺾일 일이 없으니까 돌파는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돌파가 된 이후에서 시장에서 기사들이 뭘 가지고 계속 종목들을 밀라고 뉴스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지금 이슈들 나오는 것도 있죠. 조만간 남북경영업주 움직일 거고 화장품 관련주 움직일 거고 중국 소비재 관련주 움직일 거고 마스크 관련주 움직일 거고 코로나 이슈 관련주 움직일 거고 반도체 관련주 움직일 거고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기사만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이제 튈 거니까 지금 시장은 신고점으로 돌파를 위한 약폭가 된 종목들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욕 종목 웰크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의 표적 종목은 지난주 모나리자에 이어서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현재 가격은 6,98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또 급등정보 빨간맛 이슈의 정답은 토박스 코리아였고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1-3153-1611-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상담 가기 전에 지금 지수가 연고점 신고점 돌파가 됐습니다. 2458.9일 48 8일 지금 역사상 신고점은 아니지만 연내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건 조만간에 2500 돌파가고 2600 돌파하면 연말 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신고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부로 던지시면 안 돼요. 이제는 낙폭과도에 물려있는 종목들은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 연내 신고점 돌파했다고 아마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그냥 즐기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전화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 매수가격 하고 비중은요? 37,000원에 15% 37,000원에 15%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역사상 지금 신고점이 2607인데요. 저는 지수 2607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역사상 신고점 돌파하면 종목들도 다 신고점으로 돌파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고 올 겨울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달려야 되는데 수익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수가 2000이 깨진다라든지 폭락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손절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수가 지금 폭락이 나오거나 2000이 깨지려는 게 아니고 2500을 돌파하려고 그리고 2607을 돌파해서 코스피 역사상 최고 신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냥 이거는 편안하게 갖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이노베이션 15만 2천원에 20%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15만 2천원에 비중은 20%시고 네 이거 사신 거는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다는 건 한 몇 년 되신 건가요? 네, 한참 됐어요. 그러시면 지금 시장이 신고점으로 갈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팔아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신고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오늘 화학주들이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화학주들도 굉장히 세요, 흐름이.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에서는 팔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몇 년 동안 지금 그랬는데 일단은 16만 원 돌파는 나올 것 같고 17만 원 18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네. 네, 이건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정보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위닉스 위닉스 2만 1,500원에 7% 2만 1,500원에 7% 네, 먼저 많이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자, 일단 공기청정기 관련주 쪽인데 여름에서의 이제 미세먼지 이슈는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겨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잘 도달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좌쪽의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 깨끗한 러시아에 있는 깨끗한 바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슈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살균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기관들이 좀 샀어요. 기관들이 좀 샀고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한 2만 3천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내에서 한 번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제 이슈는 올해에서는 이제 겨울이라서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 살균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면 얘는 반등 줬다가 또 다시 밑으로 빠지고 제약주 쪽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욕심내지 말고 2만 3천원에서 2만 5천원 정도로 수익 났을 때 팔아주고 안전하게 코로나 이슈로 간다고 하면 마스크라든지 치료제 관련제 쪽으로 거기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슈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만 5천원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때 2만 3천원 때 못 팔고서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만 3천원에서 파세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그때 못 파셨으니까 2만 3천원 2만 5천원까지는 오른다 그렇죠 얘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가요 조선주도 가고 화학주도 가고 왜 종목들이 다 움직이냐면 시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슈가 돼서 뭐 대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2천 가고 3천 가고 4천 가고 지수 코스피가 5천 가면 종목들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만 3천원 2만 5천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가 조금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LG화학 58만원이요 비중 10% 58만원의 비중은 50%요? 10% 10% 알겠습니다 LG화학 최근에 물적 분할 얘기가 막 시끌시끌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열심히 주워 담더니 결국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네 역시 외국인들이 사면은 역시 주가는 안 빠진다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는데 삼성 SDI는 이미 신고점 역사상 최고치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월봉인데요 삼성 SDI는 태어나고 나서 계속 지금 보면은 신고점에서 삼성 SDI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단 한 명도 물린 사람 없는데 만약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점 전에 최고점 53만 6천원에 산 사람은 3천원 지금 물려있는 사람 그 사람 빼고는 물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신고점인 종목인데 삼성 SDI의 2차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LG화학도 전고점 돌파가 될 겁니다 아 네네 네 돌파가 될 거니까 일단 65만원 안 깨지면 가져가세요 신고점으로 넘어가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보유 말씀 드렸어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네 매수가는 15% 2만 4천 5백원이요 2만 4천 5백원 네 자 비중은 15%시고 네 자 일단 대한항공도 움직이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항공주들은 피해주가 다시 될 수 있는데 올라가요 그쵸 신기하게 네 왜 올라가나 봤더니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샀던 물량이 좀 있고 그리고 코로나 만약에 치료제가 확 나왔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얘가 반등이 분명히 더 세질 겁니다 아마 거기에 얘네들은 베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없으니까 다시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종목들이 다 가요 지금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안 가는 애들이 이상한 거고 지금은 전 종목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종목이라서 올라가는 거고 제가 볼 때 2만 4천 원 돌파를 해서 수익으로 만약에 돌게 되면요 일단 팔아주세요 치료제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확진자에 대한 1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왔는데 치료되는 사람들도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오히려 치료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슈는 사라지겠죠 10만 명이 걸리더라도 하루에 20만 명이 치료가 되면 이거는 이슈가 이거는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이슈는 해서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냥 갖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니까 수익으로 돌게 되면 그때는 그냥 팔아주시고 그리고 혼절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수가 올라가서 종목들이 안 빠질 거예요 쉽게 지수,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요게 이번에 올라오면 올라오면은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지세가 가져있는 것은 JYP 엔터인데 말이죠 JYP 엔터 네, 매수가가 3만 7천원에 25% 정도 되는데 3만 7천원에 25% 네, 주가 방향이 어떻게 틀지 궁금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단 JYP 엔터테인트먼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였죠? 차트를 길게 보면 2017년도에 제가 이것도 바닥에 했을 때 그러니까 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해가지고 JYP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을 2017년도 여기 바닥에 했을 때 많이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목표치는 이렇게 크게 잡으면 이렇게 N자형을 크게 잡으면 한 5만 5천원까지의 목표치는 나와요 네, 네, 네 5만 5천원까지 목표치는 나오는데 지금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거를 단번에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물음표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이 지금 시장이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번에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불안하니까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쯤 올라가면 팔까요? 일단 3만 7천원에서 4만원 사이로 올라가면 한번 파시고 네 그리고 나서 엔터제 여러분들은 다시 보고 있다가 이쪽에 좋은 호재거리 얘기가 나오면 다시 이제 쌀게 재주심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팔았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이쪽을 굳이 안 사더라도 연말에서는 얼마든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시시핑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을 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JYP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으니까 이거는 일단 수익으로 올라오게 되면 청산을 해주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네네 비중은요? 41%요 41%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수익으로 돌게 되면 일단은 파세요 수익으로 돌 수 있을까요? 네, 돌 수는 있는데 수익으로 돌고 나서 계속 욕심을 내실까 봐 아유아유 일단은 매수당가가 높기 때문에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ITM 반도체는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내년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쪽 애들이 좋아질 것 같아서 아마 이쪽 애들이 이제 ITM 반도체도 아마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7만 원 아마 돌파를 할 겁니다 내년에서는 7만 원 돌파를 할 건데 매수당가가 낮지를 않으니까 또 흔들리면 또 불안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6만 천 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많이 많이 줄이세요 좀 가까운 시일에 오겠어요 안 그러면 한참 일단 반도체가 제가 움직일 시나리오는 내년을 보거든요 내년 1월? 내년 1월, 2월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올라오면 한번 팔아줬다가 안 올라와도 내년 1월, 2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갖고 가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번 달 안이라도 만약에 수익으로 돌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번 달 안에 올라오지 않으면 내년 1월, 2월을 보면서 가져가세요 그냥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이요 후성 후성이 오랜만에 만원 돌파가 지금 이뤄졌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500원에 40%요 만 500원에 40% 일단 바이든 관련주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죠? 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갖고 가세요 바이든이 임기가 4년 남았잖아요 4년 동안 수혜주예요 4년 동안 수혜주니까 탄소 배출권 파리기후협약 재협 재가입을 시사를 했으니까 가입이 되겠죠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줄 거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줄 거니까 후성도 여기에서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시향점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고 좋기 때문에 바닥에는 종목이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닥에는 종목들 여기서는 함부로 던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1-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마스크 관련 주 웰크론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이 좋아서 1.74%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7,020원에 형성돼 있고요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아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코스피 장중 연내 신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853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강하네요 네 굉장히 강한데요 한번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갖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스피는 연내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코스닥은 연내 신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가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올라갈 것 같고 낙복가대 종목들은 다 좋다는 얘기고요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59.15 고점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생겼고 코스닥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코스닥이 연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는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코스닥이 코스피에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860까지는 그래도 키 맞추기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관없습니다 뭐가 넘어가든 간에 2607에 대한 고점의 돌파에 대한 시그널은 이제 계속 줄 거예요 시장이 지금 보통 강한 게 아니라서 유동성이 지금 풀렸죠 우리나라도 눌러놨던 그동안 6년에서 7년을 그 양도세 된 얘기가 6년, 7년 전에도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그때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열말에서만 그냥 가끔씩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10억에서 3억을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바로 체감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 부분이 풀렸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다 강해요 지금 뭐 안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뭐 다 강해요 지금 뭐 남북 경영업주도 지금 은근슬쩍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뭐 태양광 섹터들도 잘 가고요 아까 이제 후성도를 지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후성도 강하지만 지금 그쪽으로 해서 휴캠스 탄소배출권 관련주 신고점으로 신고점인이죠 고점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고 탄소배출권 그 다음에 태양광에 있었던 SDN도 오늘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신성이엔지도 강하고 뭐 다 강해요 지금 강한 종목들을 찾으면 뭐 지금 널렸습니다 어 근데 지금 강한 종목들이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제1약품도 제약주도 보면은 제1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뭐 널렸어요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강하지만 SK케미컬 아까 보여드렸었죠 이쪽도 강하고 셀트리온도 강하고 제약주의 흐름들도 강하고 철강주는 별로고 철강주 빼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다 강하다 보니까 물반 고기반이 됐어요 지금 시장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못 간 종목들이 널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흐름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강한 애들은 강한 애들은 치고 가는 거고요 SK케미컬처럼 대웅 지으면서 가는 애들은 계속 치고 갈 텐데 아직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바닷건역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야씨 이거 뭐지? 하고 놀래가지고 아니면 오늘 장을 참여를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장 끝나면 뉴스 뻔하죠 연내 신고점 돌파 하면서 그러면서 관련주들 뭐 오늘 자동차도 폭등을 하고 화학주도 폭등을 하고 뭐 폭등하고 뭐 폭등하고 그러면서 막 기대감을 막 주면서 연말 뭐 산타렐리가 뭐 가능하다 연내 뭐 신고점 돌파 가능하다 뭐 나스닥 신고점 돌파했다 뭐 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기사 나올 거고 나스닥 신고점 돌파했다 다우도 신고점 돌파했다 기사 나오면서 뭐 중국 시장도 이제 폭등한다 뭐 니케이지수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막 신고점 돌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늦어요 그럼 뒤늦게 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이주일 뒤에 야 이제 사야 되는가 하면서 막 돈 들고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 찾으면서 막 움직일 텐데 이미 관련주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벌써 많이 올라가 있겠죠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좀 사기 부담되니까 많이 빠져있는 다른 종목들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그쪽 애들이 움직일 건데 뻔해요 매년 있는 일이고요 매년 있던 일이고 순환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바닥 권역에 있는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약주들 그래서 먼저 바닥 권역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빨리빨리 안 움직여도요 이게 이슈가 점점점점 되면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다 튈 겁니다 보세요 제가 10월 28일 날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먼저 미리 선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출반도 안 했다고 그랬죠 앞으로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아 그때 샀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뒤늦게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신고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2,600이 아니고 2,700 2,800 3,000을 바라보는 시장을 우린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3,000으로 갈 건데 3,000 이상도 갈 수도 있고 3,000 이상으로 갈 건데 그럼 지금 바닥에 있는 IT 장비주부터 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돈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좋은 시장이니까 지금이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주워 담아야 됩니다 주워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후장도 신고점에 따른 종목들의 폭등세라 할게요 폭발 폭등세 확산세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시장 확산세 폭등장 나온다 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서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락이라는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보락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자 매수 가격은 2,400원이고 비중 10%면 가져가세요 지금 위치해서는 이제 3,000원 보셔야 돼요 11월 2일 이전에서는 뭐 지금 정도 가격이나 2,7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들을 이제 다 던질 거예요 아마 던질 거고 그 물량들을 받아서 기가 외국인들 사서 올릴 건데 일단 3,000원 정도 보시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아미코젠 질문 주신 분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아미코젠은 다른 종목에 있어서 조금 낙폭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다 빠진 부분이라 바닥에서 올해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던 부분이라 이번 반등 나오면 한 4만원 정도에서는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4만 8천원 아유 많이도 최고점에 물리면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제가 가끔 제가 가끔 하다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허준이 있죠 최고점에 물리면 못 살려요 근데 이게 완전 최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올 수 줄 수는 있는데 완전 최고점이 6만 2천원 자리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매수 가격이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일단 4만원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NH투자증권 질문 주신 분 자 일단 매수 가격은 만원이시고 비중은 쓰시를 안으셨는데 시장이 2,458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이제 2,600에 대한 역사상 신고점을 두고 가는 장이니까 뭐 증권주들도 이제 티맞추기를 어느 정도 해줄 겁니다 조선주도 움직이는데 뭐 증권주라도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만천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네패스 질문 주신 분이 있고요 자 3천 아 3만87원 비중은 5% 일단 3만2천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3만5천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 상담인데요 포비스 TNC 완전 날바닥 종목인데 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쵸 839억짜리 대신에 증거금 100%짜리 아닌 거 보니까 회사가 뭐 나쁜 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이거는 천원 돌파 나올 거고요 1100원 12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보유하시면 되고 바닥 종목이니까 갖고 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시고 일단 12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SK증권 우선주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음 자 우선주 매수 가격이 5800원의 비중은 10% 보유 가능하시고 손절 라인은 5400원 정도 잡으시면서 7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기본 이상 보세요 7000원 이상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코스모아 코스모아 이전에서 빠질 때쯤에서 그때 다시 대우부품 쪽으로 교체하시라는 얘기를 9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9월달 이후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낙복화됩니다 낙복화되라서 얘도 이제는 이제 만원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만오백원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만원 돌파 안착할 때까지 일단은 가져가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호타이어 자 유튜브 상담에 금호타이어 지금 뭐 자동차 업종들 전반적으로 다 강한데 뭐 다만 뭐 금호타이어가 뭐 자율주행차에 뭐 딱히 들어가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차에 들어간 섹터는 아니고 그냥 자동차 타이언데 아마 실적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차트 흐름들도 좋아졌네요 차트 흐름들도 좋아졌고 요거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한 4,500원 정도 목표치 보면서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HLB HLB 11만 2천원 11만 2천원의 비중 30%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대형주들을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약 1조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여기 보이진 않네요 대충 요것도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세요 요것도 12만원 정도 버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지지하고 지금 뭐 개형제약사회들 쭉 움직이고 있는데 요건 이제 운송 부품으로 되어있는데 즉 HLB 생명과학 HLB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 같이 이제 제약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서 요것도 지금 위치해서는 보유가 맞네요 보유가 맞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제약은 많이 올라왔고 HLB 생명과학 LB 생명과학 차트들은 괜찮으니까 지수의 흐름을 맞춰서 볼 때는 얘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단은 수익권으로 돌게 되면 좀 흐름이 좀 약하다 싶으면 다른 제약주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제약주나 아니면은 지금 바이든 관련주에 가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다시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아서 공략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을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좀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문자상담에 삼성중공업 자 이번엔 문자종목으로 갑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주들이 바닥을 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조선주들도 요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실리는 양봉이 나오는데 요게 매수의 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수의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7,097원에 예전에 물렸던 건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도 파는 건 아니고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이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 7,000원 자리로 올라오면 그때는 반드시 한번은 털어주시라는 거 그래서 고점에 물리지 말고 항상 바닥건역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문자 종목의 신풍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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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격이 132,000원에 비중이 비중은 안 쓰셨네요 132,000원에 신풍제약은 제약주가 제가 좋다라고 하지만 많이 떠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손절 라인 12만 5,000원 잡아드릴게요 12만 5,000원이 깨지면 얘는 안 되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불리한 거는 다른 애들은 못 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못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자리도 바닥에서 1300% 13배 올라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리하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게 불리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목표치가 그래도 큰데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안 팔고 그대로 달고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팔 기회를 노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게 다시 이게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호재 뉴스가 많이 나오면 그건 매도의 뉴스입니다 그거는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또 좋은 얘기가 막 나오게 되고 막 그 치료제야 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러면 그때는 잘 팔고 나오시라는 거 그래서 12만 5천원 안 깨지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고 오랜만에 오후장의 확산 시장도 예상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세졌어요 굉장히 세졌고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흐름이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연내 신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갈 거고 낙포가 된 종목들이 오늘은 안 움직이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아닙니다 내일 내일 이후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등한 흐름들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낙포가 된 종목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잘 갖고 있으면 좋은 장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의학의 종목의학에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